아빠가 변했다 안 돼! 아빠가 눈 비비지 말라고 그랬지 쉴 새 없는 잔소리에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아프면 쉬어야지 부쩍 늘어난 걱정 안 하던 문자까지 아빠가 변했다 아빠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사람들을 위해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변화를 낳는 변화 영감이 변했다 핸드폰 좀 줘봐요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다니세요 생존 안 하던 짓에 나 따라 해봐요 별걸 다 시키고 왼손 쓰건 오다가 죽었어 뻔한 거짓말까지 이상하단 말이야 영감이 변했다 영감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영감을 위해 나도 한기나 해야겠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변화를 낳는 변화 딸이 변했다 누나가 청소를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안 하던 청소에 오늘 몇 번 씻었게요 나도 몰라요 깔끈도 떨고 다녀왔습니다 일찍 갈래 일찍 다녀야지 이른 기가까지 엄마 운동가 얘는 가방을 딸이 변했다 딸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사람들을 위해 엄마 운동 안 갔어? 너랑 집에서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변화를 낳는 변화 될 때까지 놀라게 엄마 운동 arbeiten vaan 대략 우주 crear 의미를 PD 버전 연 unit 운동 음악 TF b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